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쓰는 평화의 인사말이 있지요. 뭘까요? 네, 샬롬이죠.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반갑게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에게 무엇이?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인사를 안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해 보니 같은 인사말입니다. 샬롬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기를 빈다는 것과 안녕하길 바란다는 것, 그 의미가 매우 닮아있지요. 그러니 이 인사말들은 축복이 가득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를 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축복의 내용과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또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만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것이죠. 말뿐이지만 평안하고 안녕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인사입니다. 비슷한 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받으실 때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시죠? 여보세요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전화를 받으며 누구세요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의 정확한 기원은 알기 어렵지만 한 가지 추측하는 것은 전화가 아주 귀했던 시절에 일을 하기 위해 먼 곳까지 출타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가 아니라 여보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소식이 희소식일까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남편의 소식이 나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 남편이 그곳에서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 안녕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여보세요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나눴던 이 샬롬도 그 인사말도 그러합니다. 평안하지 못한 상태 그러한 상황에서의 인사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평안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평화를 빌어줍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의 인사말 샬롬에서 그 평화, 이 샬롬이 의미하는 진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또 잘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샬롬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는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성소에서는 평화에 관련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셰케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샬롬입니다. 셰케트는 여우수화 11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여우수화뿐만 아니라 사사기나 역대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셰케트는 보통 전쟁이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글성소에서는 대부분 평안으로 번역되지만 안전함, 자신감, 정착하다, 쉬다, 침묵하다, 가만히 있다, 걱정 없이 편하다, 행동을 멈추다 등 문맥에 따라 여러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시끄럽지 않고 갈등이나 싸움이 없이 고요한 상태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셰케트는 무엇이라고요? 고요한 상태 마치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면 푸른 들판에 유유자력 누워서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아 좋다 하는 상태가 셰케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태, 우리가 샬롬으로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셰케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샬롬이 아니면, 그래서 이것이 셰케트이면 그렇다면 여러분 샬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샬롬을 셰케트처럼 갈등이 없고 싸움이 급치며 고요한 상태라고 이전까지는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나 사전적인 정의로서 샬롬이란 완전함, 온전함, 회복함, 복구됨이란 뜻입니다. 즉, 전쟁이 없어 평온한 상태인 셰케트뿐만 아니라 병이 치료된 상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된 상태, 내면의 혼란이 극복되어 안정을 되찾은 상태 등 종합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셰케트는 그저 전쟁 또는 다툼 등이 없어진 상태의 평화라면 샬롬은 최초의 평화, 최초의 세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상태를 평화라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상태, 최초의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그곳에 있었던 샬롬은 어땠을까요? 그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닌 모든 것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샬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지요. 그 찬양이 샬롬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등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참 재미있고 밝은 찬양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추격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화면을 보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놀랍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뒹굴고 뛰놀며 함께 먹는지요. 게다가 어린아이가 그 현장에 참여하기까지도 합니다. 엄마의 품에 있어야 할 아기가 독사굴 주변에 기어다니고 또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위험하고 또 무서운 장면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최초의 평화의 상태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진정한 평화인 샬롬이라고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난해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이사야 예언자는 어째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샬롬을 저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12장은 이사야의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이 서론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배경은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 그려졌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터전을 놓은 유능한 통치자 디글랍 빌레셋은 이스라엘을 간접 지배권 아래에 두고서 조공을 받으며 통치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살만에세를 군림하면서 이스라엘로 진군하여 호세야 왕을 포로로 잡고 3년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결국 사마리아를 함락하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사르곤 이세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항복을 받았는 후 사마리아 백성 수만 명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고 사마리아의 바빌론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에 걸쳐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완전히 초토화된 모습을 지켜보는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이 이제 자신들의 국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이사야의 여연자가 여연활동을 시작하던 시절에 남유다의 상황,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서론에 나타나는 백성에 대한 주 하나님의 꾸지즘 예루살렘의 혼돈과 심판, 아하스 왕에게 내린 경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벌, 아시리아 왕의 공격 등과 같은 모든 경고성 심판의 메시지는 이런 정치적 현실과 위기의식 속에서 온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렇듯 심판의 메시지들은 당시의 역사적 위기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혼란의 시대 속에 오늘 11장의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2장의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자는 12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곧 11장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노래하며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12장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주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신앙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창조신앙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지금의 우리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초위기 속에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강대국의 손을 벌리거나 다른 이방신을 믿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다른 어떤 왕이나 통치자와 비교할 수 없으며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한다는 독촉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신앙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인 구원은 강대국 아시리아로부터의 회복과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로의 회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로의 회복, 바로 이사야서가 전하는 샬롬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문인 11장 6절에서 9절은 이사야 예언자가 문학적 비유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 구원, 창조질서의 회복, 진정한 샬롬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이사야 65장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되지요.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뱁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안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11장은 이사야서의 서론에 들어있고, 65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결론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11장과 65장은 서론과 결론에 위치함으로써 이사야 예언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희망의 현실,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흐름,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 샬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때입니다. 단순히 남유다가 처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때가 아니라 창조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다시 흘러넘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서로 함께 등장합니다. 서로 대조하며 등장하지요. 이 대조법은 서로 다른 그룹의 평화적 공존이나 원수였던 그룹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존이라는 것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자신들보다 약한 동물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 자연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큰 집단이 작은 집단들을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를 공격하는 것은 또 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너무나도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폭력이 없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셨을 때, 그리고 오시고 난 후 지금에 이르러서 폭력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폭력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국가가 개입할 정도로 큰 폭력까지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폭력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그 아내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하나뿐인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권력의 폭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의인은 억압과 피빵을 당했지요. 이렇듯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지만 폭력은 늘 우리의 일상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나누고 있는 이 샬롬, 진정한 평화는 폭력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폭력적인 세상 속에 고요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맹수와 약한 짐승과의 관계, 공존의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공존이란 폭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강함과 약함의 평균점으로 서로 맞춘다거나 혹은 모두가 약한 자가 강한 자와 같은 폭력, 그러한 힘을 갖게 되어 대항하는 것이 공존이 아니라 모두가 폭력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공존이라는 것입니다. 그 포기의 장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존이 되더라도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폭력이 포기된 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은 바로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곳을 다스리라 명하시면서 이곳에 있는 열매들을 따먹고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이 기는 모든 것에게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고 또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세계의 질서에서 벗어난 이 육식의 시작, 이것은 인간의 폭력성의 증가를 보여준다고 창승희 기자는 이야기하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육식이 나쁘고 채식이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도 삼겹살, 꽃등심 엄청 좋아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육식동물이 풀을 먹는 장면은 창조세계로서의 회기, 채식회기가 단순히 육식의 폭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의 회복이라는 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창조질서가 회복된 상징의 언어로서 육식의 폭이, 채식으로의 회기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학적 표현 안에서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가 풀을 먹으며 다른 동물들과 공존하여 평화롭게 살도록 애초부터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의 포기, 공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생명을 탐하는 탐심의 포기가 이어집니다. 곧 폭력이 포기될 때에 생명은 살아나고 탐심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샬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안정된 상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저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유효자적 논의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폭력과 탐심의 포기, 곧 창조세계로의 회기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11장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순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샬롬을 표현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 샬롬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하면 이사야의 연자는 샬롬이 창조세계로서의 회기라고 하였는데 이 창조세계라고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단어가 한 가지 있으실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네, 토부입니다. 맞습니다. 토부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사야의 연자는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찾는 이유는 토부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토부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다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의 궁극적 목표인 창조의 완전한 회복은 바로 토부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며 평안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이사야 11장 10절 이하는 주님의 영을 받고 정의와 신실로 무장한 메시아의 출연에 대해 말합니다. 그 메시아는 아시리아의 모든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선포하지요. 그리고 이사야 65장은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정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실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평화를 이룰 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말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분명히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로마로부터 숱한 박해를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누구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백성은 누구라고? 바로 자신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 말씀이었을까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고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평화를 이루길 원하였던 것이죠. 왜 그랬느냐? 당시에 로마 황제 역시도 평화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를 위해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파괴하며 그들을 식민지로 삼은 힘에 의한 평화 위계에 의한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선포한 평화, 세상의 질서, 즉 경쟁과 강자독식과 약자에 대한 수탈을 통한 평화는 거짓이라는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어떻게 폭로하였을까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고백하며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새로운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강자독식의 세상에서 폭력을 포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로마로부터 다른 삶을 살아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어떨까요? 맹수, 즉 폭력으로 약자를 제압하는 자가 없는 곳이며 탐심을 포기하는 모두에게 공평한 삶이 주어지는 곳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난 것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창조세계로의 회귀를 외치며 세상의 정서와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아시리아의 침략 앞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창조세계로 회귀해야 된다고 외쳤고 또 이 말씀을 간직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로의 회귀를 하나님 나라로 드러내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의 평화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혹시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물질을 쌓고 힘을 기르며 권력을 가지려 하지는 않았을까? 혹은 교회 안에서도 권력 다툼을 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를 비명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회복된 창조세계를 향해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샬롬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서로 죽이지 말고 나를 먹으라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초식동물 같았던 가장 밑바닥의 민중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셨지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아니하시고 폭력의 포기로 그들에게 대항하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본, 그것을 경험한,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폭력과 탐심을 포기하며 서로 사랑할 때 토부는 회복됩니다. 그 토부가 회복되는 곳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주 안지옥교회 또한 토부를 회복하며 샬롬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폭력의 포기, 탐심을 포기하며 빵을 나누며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며 또 세상을 향해 평화를 이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 평화의 사람으로, 참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구원의 창조조사님께 샬롬, 진정한 평화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만대여 그 사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해 주님 온 세상 알도록 아버지여 구하오님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역은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해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아지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리 만유해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은 여전히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지만 우리들은 강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세상보다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내려놓고 그들의 수단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못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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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